자막제공자 어렵게 발견한 작은 무리 하나 인간에게 얼마나 시달렸던 걸까요? 멀리 있는 촬영팀을 발견한 녀석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사막 깊은 곳으로 매달립니다 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사회가 영향의 비극은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발견하는 무리마다 수가 적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암컷입니다 뿔을 가진 수컷이 집중 사냥당합니다 그러면서 번식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모습이 그들의 억울한 운명을 닮았습니다 망가져버린 사회가 영향의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